제트 내가 갈테! 기다려! 내가 왔어 쟀트! 사기하면 문을 아 잠깐만 가게니까 없는데? 없는데...? 어 Ts 오오오오오오오오! 어어 오오오우!! 오오오!! 어dessus 나의 반성! 나 진짜 프로 숨 Şu야 될 것 같지 않아? 네 방송 치기지 네 방송 치기지 네 방송 치기지 네 방송 치기지 네 친구들도 나쁘진 않은가 아니 나 왜 이래 기분 상하지 말아 아니 방송 치니까 내 방송 치기 나 진짜 내가 풀어야 하는거 아니야? 아 나 진짜 데뷔하고 나서 어떡하지? 아 챔피언즈 우승하고 나면 어떡하지? 아 나 어떡하지? 아 진짜 아 봤지? 내 방송 지렸지? 어? 지렸지? 지렸어? 안 지렸어? 빨리 말해 지렸어 안 지렸어? 지렸지? 아 방수인데 왜 시간도 안 하고 있는거야 지금